사유 도로를 산 뒤 통행을 막는 이른바 골목길 알바끼가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힌 인근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관할구청은 개인 간 문제라며 서수 방관하고 있습니다. 하용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흰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. 골목 안 주민들은 2시간여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편을 겪었습니다. 빌라 6동의 유일한 출임로인 골목길을 매입한 A씨가 통행료를 요구하며 길을 막아선 겁니다. 주민과 A씨 사이에 언성이 높아집니다.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땅 위로 전깃줄이 지나가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A씨는 인근 주민 71세대에 통행료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영사 소송을 제기해야겠다는 입장입니다. 주민들은 온전히 A씨가 통행료를 목적으로 4년 전 땅을 샀다는 입장입니다. 도로 땅을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우리들한테 돈 우러물 낳고 땅을 사가지고 우리한테 도로를 막겠다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는 용인할 수가 없지요. 도로가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들어온 주민들은 구청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구청은 개인 간 분쟁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허가권자들은 다 정부에서 행기인데 이 문제 발생할 때 해결도 나서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. 일반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한 개인한테 사용료 감히 해야 돼요. 개인 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는 이해 당사자 간 해결하여야 할 민사적인 상황으로서 행정청에서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런 사유지 통행료 갈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알바끼 전문업체까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KNN 하은광입니다.